자 이번에 플레이해볼 게임은 모조 2인플 버림패 2개로 해보겠습니다. 상대 플레이어는 211 중수입니다. 자 8, 8, 2, 7 버리겠습니다. 원래 2를 가져올려다가 자 저는 취소 10을 버려야죠. 10을 버리고 2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12 버려주세요. 아우 더 어렵네요. 저는 10을 버리고 한 장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11이고요. 5 자 저는 12를 버리겠습니다. 11을 버리고 한 장 가져올게요. 자 12를 버려주세요. 12를 12를 버렸네요. 허허 저는 7 버리고 자 1장 가져오겠습니다. 자 끝내나요? 0 뭐죠? 타임 들어갔죠? 자 저는 자 이거 버리고 이거 가져오겠습니다. 자 저는 10을 버리고 자 2버리겠습니다. 저 1이에요. 자 상대방도 1이네요. 자 자 0이네요. 0이 걸려있네요. 아이고 7 12 자 7 3 버리겠습니다. 자 상대방은 0 0이 있다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4 버리겠습니다. 자 저는 모조타임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자 9 9 4 버리고 모조타임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턴이에요. 자 8 4 끝났습니다. 자 10점이고요. 1점입니다. 자 8 자 8 8 버리겠습니다. 자 8 버리겠고요. 음 카드 어 부당 풀 자 5 버릴 거고요. 5 9 자 벌써 자 모조타임이 들어갈 것 같네요. 자 2장 남았고요. 1장 2장 자 자 저는 12 6 버리고요. 자 12 자 저는 무조건 모조타임이네요. 자 저는 12를 가리겠습니다. 자 8 4 4 아 아이쿠 00 10점 먹었습니다. 상대방이 모조타임이 들어가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많아요. 자 자 4 4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자 저는 9를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가져오고 1번 3번까지 버려 보겠습니다. 3번까지 버려 볼 거에요. 자 12 안 덮으면 제가 덮습니다. 그냥 끝날 거에요. 자 덮네요. 자 저는 8 8 덮을 거고요. 10 자 저는 12 하고 한 장 가져올게요. 3 4 버리고 한 장 가져올게요. 4 3 3 어허 2 2 이네요. 기다린 거 같네요. 자 저는 5점 벌점 18 대 10 입니다. 자 0 이고요. 9 9 3 버리겠습니다. 5 6 5 버릴게요. 끝났네요. 12 12 12 11 버리겠습니다. 자 11 11 어이쿠 3 자 0 1이네요. 어이쿠 5 자 만만치 않네요. 자 10 10 버리고 자 8 버리겠습니다. 7 저는 저는 2 버리겠습니다. 5 8 버리겠습니다. 12 4 이고요. 저는 8 1장 버리겠습니다. 자 12 버려주면 끝났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저는 9 12 1장 버리구요. 자 3 입니다. 허허 저는 3 버리겠습니다. 3 버리겠습니다. 자 11 자 11 가리구요. 자 1장 가져오겠습니다. 자 3 2 자 모조타임 될 수 있겠죠. 이거 가져오겠습니다. 어휴 11 2 1 자 이거 버리구요. 자 1 가져오기도 뭐한데 이거 하겠습니다. 자 저는 11 버리겠습니다. 2 2 2 2 5 2 2 2 2 5 2 2 2 2 2 3 2 5번, 12번, 저는 11번, 11번, 8번, 8번 가려버리겠습니다. 10번, 저는 4번, 버리고요. 9번, 자, 7번, 버리고요. 9번, 7번,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져오겠습니다. 8번, 자, 14번, 자, 이거 가져오세요. 10번, 6번, 일단 10번, 8번이니까 취소하고 6번 버리고요. 버리고 있습니다. 10점, 자, 만만치 않아요. 자, 버림패가 2개이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 지는 것 같고요. 상대방의 모조타임을 먼저 안 들어 드네요. 11, 저는 11, 하고 5, 버리겠습니다. 5, 10, 음, 자, 저는 7, 버리고요. 더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아유, 11, 안 좋아요. 19, 6, 이고요. 8, 6, 4, 버리겠습니다. 자, 3장 남았고요. 4, 2, 모조타임. 자, 하나 남았네요. 자, 저는 2 가져오겠습니다. 자, 1이고요. 11, 12, 47점. 아, 47, 대 11이고요. 아이쿠, 이게 뭔가요. 자, 12 가려야 되고요. 아이쿠, 자, 저는 11, 11, 자, 5, 됐습니다. 자, 12도 가려야 되겠지요. 그렇죠. 자, 저는 12, 하구요. 자, 뽑겠습니다. 아, 또 가리고요. 저는 8, 8, 7, 자, 12, 버리고요. 뽑겠습니다. 자, 상대방. 자, 7, 12, 버리고요. 한 장 뽑을게요. 5, 6이고요. 자, 상대방 10점. 맞습니다. 자, 저는 1점 먹고요. 자, 48, 대 24고요. 자, 저는 모조카드를 가져와야 됩니다. 모조카드를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어서. 아, 9, 9. 열심히 버리겠습니다. 자, 7, 5, 버리고요. 5, 4, 버리고요. 자, 저는 12, 4, 버리겠습니다. 모조타임 들어가고요. 끝났네요. 자, 그러면 상대방은 5, 4. 4점 추가되고요. 자, 1, 1입니다. 이번에도 모조타임 부지런히. 자, 일단 8, 버리겠습니다. 자, 2, 자, 12, 가져가겠고요. 자, 저는 6, 버리고요. 1, 5, 5, 자, 감사합니다. 5, 5, 5, 자, 3, 버리고요. 자, 4, 버려주면 감사하고요. 자, 큰 수업 버리지 못하도록 4, 겹고. 자, 모조타임 들어가겠습니다. 자, 11이 있나요? 1, 버리고 힘내네요. 자, 1이고요. 상대방 4입니다. 자, 48, 32. 어우, 힘드네요. 0, 1. 이번에 부지런히 버려야 돼요. 딴 거 없습니다, 저는. 자, 10, 버리고요. 17, 8. 8, 6번. 버리겠습니다. 7번, 4번. 자, 전 6번. 자, 9번. 버리겠습니다. 하나 가져갈 거고요. 12 버리고 저는 1 버리겠습니다 자 모조타임 들어갔고요 4, 2, 1입니다 3, 2에요 48, 35 아 이번에는 좀 고비네요 자 이번에는 좀 고비입니다 자 5 하나 버리고요 자 3 버리겠습니다 10 자 10 버리고 9 버리겠습니다 9, 10 버렸고요 자 저는 8 버리겠습니다 8 버리고 자 3대방에 12 버리면 끝나는데 자 저는 7 버리고 한 장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2이고요 12 그럼 끝났는데요 자 12, 12, 2 버리겠습니다 끝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50에서 역전승을 했네요 와 아주 극적인 역전승 했습니다 자 47점에서 계속 따라잡아서 아주 힘겹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주 멋진 게임을 했네요 모조 2인풀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